주무실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? 아 이게 여러분들 좀 어두워서 아 맞아요 그거 알아요? 유키 신곡이 나왔어요 아 왜 자꾸 화를 내는데 왜 자꾸 화를 내 뭐지? 음이 뭐였지? 왜 자꾸 뭐였지? 나 자꾸 그거랑 헷갈려 왜 자꾸 화를 내는데 왜 자꾸 화를 내는데 왜 자꾸 화를 내는데 we go on we go on on my neck is crying on my neck is crying we go on 근데 제 목소리도 들리나요? 들리지 않을까? 아 내 목소리도 들려? 응 상당히 신기하네요 아 근데 그 제가 요즘에 랩에 꽂혀가지고 저 이제 랩으로 랩으로 갈아탈거에요 저 이제 랩을 할거에요 여러분 이제 무대 올라가면 비닐랩 들고 여기가 랩을 하는데 여기 여기 머리 떨어져 있는데 되게 노래 여기야? 더 걸어야 돼? 아래? 왜 말해봐 진홍 오빠 피어싱 아 여기 양명 형 양명구야 네 여기 창산형 고등학교야 피어싱 어떤 스타일 좋아해? 어 음 저는 그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잘 몰라서 지금 뚫은 지 한 달 조금 넘어가지고 애기네 애기 아직 바꾸진 못하구요 그냥 어 일단 이거 처음 뚫었던 거 제일 심플하게 보였던 걸로 계속 끼고 있습니다 삼각형인데 보이나? 왼쪽에 있고 여기서 잠깐만 이거? 봐봐 네 맞습니다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? 어 저는 마블이나 DC같은 그런 히어로 영화도 좋아하고 아니면 조금 조용한 영화 약간 이번에 재밌게 봤던 거는 증인 이라는 영화도 되게 어 너무 재밌게 라고 해야되나 그냥 너무 잘 봤습니다 혼자 라이브하시는 겁니까? 이게 댓글 댓글 읽다보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아 나 되게 이거 왕관처럼 썼다 좋습니다 나 군대 입대하는 거야 내일? 나 머리 민 것 같다 되게 응 상상이 굉장하구나 아 저는 영화 네 최근에 재미있게 본 거 극한직업 어 써있어 극한직업 아 치기는 저의 고등학교 친구 중에 기타를 친구는 기타를 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봤어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여성갈비인가 친구의 초코통각인가 네 소원안갈비통장입니다 아주 좋았어 난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 너 너 군대 못 보내는데 어? 너 군대 못 보내겠대 어떤 분이 아 못 보내신다고 아 감사합니다 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다 해피버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 언덕이죠 왜 아 부러워 아 너무 힘들어 나 오늘 운다 상상이 없다고 하면 그것뿐을 시켰는데 아 굉장한 친구로구나 아 너 혼자 두 달 됐네요 응? 너 혼자 두 달 됐네요 아 넌 모르겠네 여기서 왼쪽에 있는 버스에 타면 진짜 겁나야 돼? 아니 왼쪽에 안 건너가야 돼? 네 여기가? 네 왼쪽에 버스 정정이야 아 여기 우리 집 가는 길인가? 이건가? 몇 번이야? 900번이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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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남았습니다 춥지는 않은데 몇 분 남았다고? 5분 남았다고? 5분 남았다고? 5분 남았다고? 아 춥지 않은데 아 조금 추워요 밤 되니까 이번 주부터 날씨 풀린다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안 잤다 아 서비스 들어줘 서비스 들어줘 서비스 들어줘 아 이거 스킨은 거의 빠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위해서 아 아 아 아 아 오랜만에 출사진봐 그치? 이 친구가 아주 그냥 저랑 같이 있고 싶다고 그냥 아 아주 괜찮은 친구야 아 저도 보고 싶어요 야 손이 필요 잠깐만요 아 스팸샵에서 짱구 스티커 샀어요 짱구 스티커 샀어요 짱구 1화에 나오는 거 오 오 아 빛 치우시는가 봐 오케이 두고 있자 야 너 좋은 거 가지고 있냐 그게 뭐야? 짱구가 무서워 어우 노래가 딱히 타이밍이네 내가 짱구 스티커 보여줬나? 아 케이스에 붙어있는데 이게 원래 오르려고 했는데 아까 짱구가 조금 찍으려고 했어 아니 아니 야하다고 그러나 조금 야해서 짱구 친구가 그랬구나 자주 듣는 곡은 무엇입니까?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? UK 신곡이 나왔습니다 왜 자꾸 화를 내는데 UK가 부릅니다 왜 자꾸 화를 내는데 하 충분 아 충분 이래 가봐도 충분히 나와가지고 확실히 근데 이번에 노래가 어 요즘 정옥이형에 물이 올랐는지 아주 좋습니다 진짜 긴장한 사람들이 되게 평소가 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괜찮습니다 아 저 타서 어? 아우 차가 없는데? 아 오케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진호 오빠 공카 편지 이거 의왕있나요? 하하하하 아 진호 오빠 공카 편지 이거 의왕있나요? 하하하하 아 저는 이 친구가 상당히 공카 편지를 잘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게요 써주신다면 열심히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아시죠? 저 아시죠? 저는 항상 어 벤션이며 뭐 DM이며 항상 다 확인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공카 편지를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세요 저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네 노력만 하는거지 아 노력이 아니라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되게 너무 많이 두려워 안 추워요 조금 추워요 날씨 헬F 짧은 아, 또 할 것 같아. 아, 또 할 것 같아. 아니, 버스카드 없을 수도 있지. 그래, 나 버스카드 있어. 옆자리요? 옆자리 비어 있어. 옆자리 앉으면 버스 소리 때문에 앉아야겠다. 오케이. 그냥 기대게 해줄 수 있어요. 옆자리는 내 거야. 내 거야. 내 거야. 내 거야. 내 거야. 나 내거야. 이번 정류선은 벨린대학입니다. 다음 정류선은 이마트 비산사건대학, 통행여러분,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릴 시간, 다음 승차시 추가 요구는 출발합니다. 오늘 진심으로 오늘 시간 진짜 빨리 갔어. 아 그래? 월요일치고 빨리 갔어. 오빠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. 엄청 크게 들려? 죽었어 죽었어. 패딩 지퍼 잠가요. 아 지퍼를 잠그면 너무 움직이게 불편해가지고. 동생 옆에서 댓글도 안 줬어. 댓글도 안 줬어. 이번 정류선은 이마트 비산사거리입니다. 다음 정류선은 관악하옹입니다. 동생 aunt Self 저기를 따라 vaya socialist 행동을 NOTE s today. 없어요. 나 언제까지 할 거야?ética Russian FPT 10.10.15까지 할게. 안전벨트 그러면 15분에 공카 편집으로 갈게. 어? 좋아요. 그럼 제가 한 11시 30분쯤에 읽도록 하겠습니다. 아.. 조용히 했나고. 이번 정료선은 부홍고등학교 인도왕 아파트입니다. 다음 정료선은 번개사거리 코평 지하도입니다. 정료선은 무엇입니까? 오야스민아사이. 잘하는게 제일.. 정료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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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정류소는 네톤 마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? 저희 범벅. 범벅경지. 실업나고 사랑스럽게 가진 모델이 찍고 있어요. 희진과의 연예사워도 순조롭게 있는지. 지지부진하던 주월의 소설도. 밥 먹으면 식게 됐어. 여기 좀 허기 짙지 않나? 아 좀. 좀 먹자. 뭐 좀 먹자. 그래 먹자. 어제 먹은 거고. 콩누드. 아니 거 말고. 거기서. 어디? 아. 그. 비빔밥인가? 대패삼겹. 김치. 비빔밥? 그니까? 불통 dessas. 세, fum. 6, 5시. NEW. 이래 구독자. electroly Tah. 에이 생각하지ль고. 오케이 피자. 비자 부럽다. 진정합니다. 피자 맛있어요. 다음날엔 폭대가 안 CIA는데. 진짜 맛있겠다 나 오프자 먹고싶어요 샤오 아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빠졌어요 나도 아크로바틴 빼고 해줄까 아크로바틴? 아크로바틴 좋지 아크로바틴 kahp 아 아크로바틴 아크로바틴 젓가락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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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빠지냐 왜 빠지냐 이게 너무 불키식적으로 부어가지고 빠져요 나 댓글로 보고 있어 말도 못하는데 응? 댓글로 보고 있잖아 뭔가 숭어멍 때렸어 아 홍수 오빠 나 보여? 형 보여 지금 밥 챙겨서 우리 같이 먹었어요 무슨소리에요? 아니 이렇게 싫어 야 왜 아 싫어 스낵이 밥 잘 챙겼다 스낵이 밥 잘 챙겼다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먹었어요 같이 오 불쌍 먹었나? 오 불쌍 먹었나? 네 불쌍 먹었나? 네 불쌍 먹었나? 나 오늘 팬스 앨범보다 더 울었다고 너무 울었어 불쌍 마을 음악이 최소한 불쌍 맛있지 1분에서 꺼야 된다 5분에서 꺼야 된다 1분에서 꺼야 된다 15분에 꺼야 된다 지금 제 귀에서 임핀 선배님도 늘 오래나고 있어요. 어떤 드라마 추천? 드라마? 요즘에? 모르겠어. 요즘 드라마 안 막아가지고. 사람 보내실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은 노래. 아, 신고됐다. 짧은. 안녕. 안녕. 박채영의 영혼이 우리가 약간 모전히 사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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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